여기는 제2국제공항인데 대한항공 타고 가려면 여기로 와야 돼요 제2국제공항 오면 좋은 점이 굉장히 한가해요 사람이 좀 무설리만큼 없어 여기 맞아? 나 잘 온 거 맞아? 싶을 만큼 스마트패스라고 안면인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있거든요 여기로 들어가면 여권이랑 표 안 꺼내도 돼요 대박이에요 여기 진짜 완전 자리마다 다 충전하는 이 소켓 있어 무선충전기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러면 라운지 갈 필요가 없죠 돈 주고 라운지 갈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번에 어딜 가느냐 일본 후쿠오카에 갑니다 저번에 1박 2일 후쿠오카를 갔는데 거의 쇼핑 위주였어가지고 좀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못 해본 것들을 하러 갑니다 비행편이 거의 없는 시간인지 비행편이 거의 없는 시간인지 거의 바로 나왔어요 여기에서 미리 사둔 3큐패스 바꾸면 돼요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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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부터 있으세요? 아 내일부터 한국어 잘 하시는 거 한국어 잘 하시는 거 좋죠 좋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왔던 도시 오면은 기본적인 정보 찾아보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도 돼서 좋아요 그냥 몸이 기억을 해 저번에는 텐진역에서 지냈는데 이번에는 하카타역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곳에서 지내보고 싶어서도 있지만 제가 근교 여행을 할 거거든요. 근교 여행하기는 이 하카타역 쪽이 더 좋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고른 호텔입니다. 깔끔. 깔끔 깔끔. 잠잠요? 네, 잠잠요. 하쿠오카에서 지내려면 숙박세를 내야 합니다. 그냥 이건 예약한 거랑 상관없이 꼭 내야 하더라고요. 아, 200원. 1일 1일. 200원. 응. 파우더? 아, 키. 루무키. 아, 여기. 루무키도 여기로 나오고 최신시로입니다. 일본은 좋은 게 뭘 안 챙겨와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많아요. 베스트 파우더랑 헤어팩. 안 그래도 헤어팩 사려고 했는데. 지금 이 정도면 일본치구 방이 꽤 넓은 겁니다. 그리고 되게 높은 충족도인데? 그리고 샤워실. 일본치구 넓은 겁니다. 그리고 물도 있습니다. 물. 물 주는 호텔. 괜찮아요. 진심으로. 오, 여기 호텔 맘에 들어요. 역에서 걸어서 한 3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 가격도 50달러도 안 했거든요. 제가 이번에 일본 여행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게 숙소예요. 제가 원래는 여행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는 걸 좋아해서 숙소 예약을 미리 안 하거든요. 근데 일본 특히 이 시즌에 온천 숙소 같은 경우는 료칸이죠? 료칸. 료칸은 숙소 예약을 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숙소 예약은 진짜 막 엄청 공을 들여서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좀 놓친 게 있는데 이제 맛집 정보를 제가 원하는 만큼 딱 알아보질 못했어요. 저처럼 정보를 차마 많이 못 찾아보신 분들을 위한 어플이 있는데 바로 비브입니다. 네, 이 어플이랑 이번에 콜라보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어플 만드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써봐야겠다. 좋으면은 해야고 아니면 안 해야지? 라고 했는데 딱 써보니까 아이디어 괜찮은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딱 키면 이렇게 떠요. PD를 위한 내 주변 탐색 기능. 완전 취향저격. 오른쪽 상단에 주변 탐색을 누르면 이 근처에 맛집들이 쭉 떠요. 일본인들이 많이 써가지고 현지인 정보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기에서 밑으로 봐서 목록보기를 보거든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맛집 잘 찾냐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제 그중에 하나가 저는 꼭 구글 리뷰를 확인을 해요. 구글 리뷰 웬만해서 4점 이상을 가려고 하는데 이 어플 좋은 점이 구글 리뷰 평점도 바로 있고 또 리뷰 확인도 바로 바로 가능해요. 그리고 인땡별에서 맛집 다 찾아놨는데 전화하려면 또 다시 또 찾아가지고 전화번호 알아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로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원하면 바로 전화를 해가지고 문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점은 맛집을 딱 찾아서 여기 가고 싶다. 그러면 또 따로 지도 어플을 킬 필요 없이 여기 맨 왼쪽에 이 화살표가 지도 어플이거든요. 그거 누르면 바로 어딘지 이렇게 지도로 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SNS로 맛집 찾을 때 가장 불편했던 점이거든요. 그런 점을 완전 반영해서 이렇게 만드는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제가 괜찮아 보이는 곳들을 이렇게 저장을 해 볼게요. 이거 누르면 저장이 되거든요. 지금 쭉 봤는데 가보고 싶은 데가 두세 군데로 추려졌어요. 우선 한 군데는 여기 두부에다가 이렇게 불고기를 올려주거든요. 원래 일본어인데 이걸 번역을 하면 여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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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맵을 찍으면 여기서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32분? 괜찮아 지하철 타면 5분이야 5분이면 가네요. 5분 나 지하철 패스 있으니까 일본 여행하면 가끔씩은 침묵에 곰곰칠까? 게임하는 것 같아요 오 근데 진짜 좋아요 마음에 뭔가 이런 고요함이 필요할 때 일본 여행 추천합니다 여기 찾아왔습니다 제가 찾은 현지인 찐맛집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회사는 계획을 하고 싶어요 확인하고 계획을 하고 싶어요 그때 그 후에 집을 확인하고 싶어요 확인하고 계획을 하고 싶어요 비율은?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몇 시간 정도? 5분 정도? 5분 정도? 5분 정도? 1시간 정도? 1시간 20분정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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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반절 알아들었어요 이제 5분 뒤에 자리가 나는데 90분 제한시간이 있다 엄청 친절해요 모든 사람을 밖에까지 안내를 해줘 아야 신규 1회에 참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랍스탄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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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이제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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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남바 추천해요? 추천해요 추천해요? 치킨 남바 치킨 남바 치킨 남바 너무 작은데? 괜찮아요 2차 갈거니까 조금만 마시겠습니다 아까보다 못 마시겠다 여기 진짜 현지인분 맛집인거 같아요 지금 다 주변에 다 일본인이 이게 여기서 가장 유명한거 같더라구요 음 두부랑 뜨거 타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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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 엄청 찌개하기 보다는 그냥 아는 맛인데 술안주도 딱 좋은 맛이에요 근데 공기가 꽤 많이 들어가있어요 진짜 가성비 안주 근데 이거는 맥주보다는 타르기 안주랑 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타르기 멈출 타르기 칼리칼리? 칼리칼리 칼리칼리? 칼리칼리 보석온 칼리 칼리칼리 칼리칼리 칼리칼리는 바삭바삭이라고 생각해요 칼리칼리 칼리칼리 못먹고 가서 얼마나 아쉬웠는지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다 이게 진짜 맥주안주네 아 이게 치킨 한 번이래 치킨 한 번 그치? 그냥 치킨 같던데? 치킨 같던데? 음 이것도 맛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럭키보다는 나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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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말 어떻게 배우셨어요? 이날 취미요 취미요 취미 취미 취미와 취미 취미 어떻게 배우세요? 취미 취미와 취미와 똑같아요 똑같아요 원하지 원하지 근데 엄청 잘하세요 뭐지 여기 많이 배우세요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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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 일요 여행하면서 여행하면서 저도 그랬어요 여기 한 속이 넘는거 같은데 한집 맛집인거 같은데 한집 맛집인거 같아요 유명한 한집이 가지고 원래 유명하지 새로운 점 그래서 이게 막 인기 아직 유명해 아직 유명해 유명한 게 한국인들은 아직 안 오랫동안 그래서 좋아해요 왜그래? 한국말 싫어 한국인인들은 모두 한국사람들은 한국사람들은 없는거 좋아해요? 맞아요 일본사람들은 안그래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일본사람들은 한국사람들은 안심실래요 일본사람들은 안심실래요 일본사람들은 안심실래요 일본사람들은 안심실래요 일본사람들은 없는거 좋아해요 챌린지 챌린지 감사합니다 저희 맥주 없이는 못먹을거 같아서 조그만한거 하나 더 시켰습니다 데쳐버리기 맛있기보다는 깔끔하고 엄청 친절하고 그리고 술맛이 나는 그런 느낌인거 같아요 대부분 여기 있는분들이 젊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만한 그런 맛집 아 좋다 젊은 분들이 좋아할만한 맛집 꽉 찼습니다 꽉 찼어 눈치껏 나가줘야지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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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도 안되게 나왔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송영서비스를 해주시네요 괴움 괴움까지 해주시네 이렇게 또 찾아 나온 곳이 있거든요 무려 평점이 4.9점이에요 여기를 걸어서 한 14분 걸리는데 걸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타면은 10분 걸으면 14분 참 애매하죠 대부분 후쿠오쿠가가 이래요 다 오밀오밀하게 몰려져있어 지금 찾아왔는데 없어요 왜 미용실이 있지? 어디있지? 어디있어? 중이 잠시만요 여기있어요 여기있어요 감사합니다 완전 숨겨져있는 맛집이에요 간판도 맨 밑에 있어서 현진도 어디있어? 이런거 같아 이게 나 맞습니다 지금 꽉 차가지고 예약도 받을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가지 뭐 좀 아쉽긴 한데 지금 배부른 상태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요 여행하다 보면 이런저런 변수가 있기 마련이죠 배불러가지고 좀 산책하러 한번 가보려고요 오호리공원으로 갈까 여기올까 고민했거든요 여기가 낙하스강 주변인데 여기 오길 잘했네요 분위기 좋은데? 그리고 지금 여기 공연에요 이치란 본점이 여기있거든요 라면집에서 매일 이렇게 공연을 한다는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일부러 올 필요는 없고 지나가다가 볼만한 정도 지금 여기는 살짝 조용한 오사카 느낌 나요 조용하게 산책하면서 즐기기에 이쪽 거리들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걷다가 현지인들 많아 보이는 곳 있으면 들어가서 맥주 한잔하고 아 근데 저는 아직도 배불러요 아까 그게 양이 꽤 많았나봐요 여기는 후쿠오카 오면은 그냥 한번쯤 별생각 없이 들른다는 캐논시티에요 진짜 별생각 없이 왔어 저도 캐논시티 그래? 감사 가까워요 이게 다 여기 30분마다 또 공연을 한단 말이에요 어 이제 뭔가 끝난거야? 여기 아니다 저기다 저기 아 이거는 볼만하네 여기 알펜 후쿠오카라고 이게 새로 생겼대요 일본 캠핑 장비들이 또 괜찮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냥 눈요기만 하러 왔습니다 눈요기 하지 않을거야 하지 않을거야 스노우피크가 일본건데 여기 디자인이 괜찮고 가성비가 괜찮더라구요 이야 캠핑테이블 진짜 고급스럽게 이쁘게도 나왔네 그쵸 콜맨 여기 소토 이 소토 제품도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저도 이거 하나 있어요 이 브루스타 완전 감성템이죠 감성템 가족도 감성감성 아 너무 귀엽다 혹시 저 텐트에 설치된거 없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바로 가져다가 펼쳐주시네요 문의 맨 가방이 너무 이뻐가지고 물어봤더니 실례합니다 이 컬러는 히토쥬 닦게 이 컬러 조합은 하나밖에 없대요 이게 팔리면 이 조합을 다시 살 수 없는거지 이런 화려한 색감 좋아하시는 분들 추천입니다 어 이거 이쁘다 하지만 사지 않겠어 이렇게 구경하다가도 정각이 되면 여기는 나와줘야돼요 지금 여기 날씨가 환상이에요 환상 이 날씨는 나와서 뭘 해도 행복할거 같은 날씨 10월에 후쿠오카 미쳤다 추울 줄 알았는데 전혀 안춥고 딱 좋아요 지금 여기는 포장마차 거름데요 사람들이 다 줄 서서 먹어요 포장마차가 미쳤다 지금 여기에 쭉 포장마차가 있거든요 아니 여기 후기 찾아보니까 바가지네 미생이 안좋네 뭐 그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사람 별로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모든 매장에 줄이 다 서있어요 실제로 보니까 감성이 미쳤어 미쳤어 근데 뭐 전체적으로 출제 분위기야 출제 분위기 이것도 제가 맛집 찾는 방법 지나가다가 이렇게 줄 순대를 봐요 안에 사람이 꽉 서있고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으면 뭔가 해가지고 구글을 봐요 왜 이 시간까지 저렇게 줄이 서있는지 그럼 답이 나옵니다 지금 저기 검색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평점 4.4점에 713점 저는 내일 아침 일찍 도시로 옮겨야 돼가지고 조금 일찍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코코아 코코아 아니구나 이거 코코아인데 코코아만 있는데 이렇게 새 레이 guns 이렇게 고ception 찍는кий 거 코코아 코코아 Quite 어우 Belt 이거 Seattle 어디갔는지 fore està 어디갔는지 어디갔も 어디갔는지 있는데 어디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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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맛집이네 후쿠오카 3시 반쯤 도착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반나절도 안 있었던 건데 여기저기 막 돌아다녔다 보니까 뭘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소개했던 비브라는 어플에 자동으로 영상을 편집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오늘 찍은 영상으로 해보려고요 편집 들어가가지고 오늘 찍었던 사진들 중에서 괜찮았던 것들을 이렇게 불러와줍니다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말고 아무거나 이걸 이제 불러오기를 누른 다음에 뭐 하는 거 없어 그냥 자동 편집만 누르면 됩니다 비디오 제목 제 비디오 제목은 후쿠오카 첫째 날 고민하지마 직관적으로 직접 편집을 할 수도 있고 AI 추천을 받아서 할 수도 있어요 AI 추천 나 지금 피곤해 알아서 해줘 그러면 이 영상으로 편집하겠다고 뜨고 같이 뜨 FPOW 보자 2시 생일 진짜 오오오!! 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보니까 뭔가 하위가 되게 만족이다 이거 수정이랑 편집을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냥 이거 저장 완료 하겠습니다 저장 완료 오케이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